절두산 순교 성지에 있는 성남종삼 흉산과 박순진며 베드로 박순진배 묘아묘비 순교자들의 시신을 발굴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이런 까닭의 순교자들의 행적 증언자로 불린다 박순진배 일가의 공적비 1979년 9월 26일 목자축일을 기하여 요한 김몽은 신부의 집전으로 박순진배 공적을 기리면서 그에 붙인 박바오루를 비롯한 일가족 16위 순교자 공적비를 세웠다 아우구스티노 남상교의 청덕거사비 남상교는 성인 남종삼의 백부이자 양부이다 현풍의 현감으로 재직할 당시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에게 많은 선정을 베풀어 이 비가 세워졌다 요한 성 남종삼의 흉상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참수형을 받고 그의 나이 50세의 서소문에서 순교하였다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복자품에 오른 것을 기념하여 이 비가 세워졌으며 그는 이후 1984년 5월 6일 한국천주교의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성 남종삼의 순교사적비 1980년 6월 29일 성인 남종삼의 후손들이 그의 순교사적을 기리는 뜻으로 세운 것이다 은원군과 송마리아의 묘비 사도세자의 서자이자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과 그의 부인 송마리아는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신유박했대 대역주인으로 몰려 사서되었으나 철종인연에 사면되어 이 비가 세워졌다 해운당 대사 의징지비 한국천주교의 창설의 배경이자 기원이 된 강악장소인 천지남주어사터에서 발견된 비다 1689년 해운당 의징스님의 상좌 숙연천심스님이 세운 것이다 해운당 대사 의원군과 그의 부인 송마리아는